스페셜하게 뭡니까 오늘은? 대통령의 밥. 대통령의 밥이 스페셜이에요? 네. 밥 정치. 밥 정치. 식사 정치. 긴 식. 어제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장관들하고 만찬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내가 깨서도 민주당 소속 장관 9명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 했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정숙 여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고 그러고 이건 사전에 언론에 공개는 안 되고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공개가 됐어요. 오늘 낮에는 이건 예고된 행사인데 민주당 원내대표단하고 오찬을 했어요. 요즘 이런 자리가 좀 잦아진 것 같아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해서 대통령 만찬, 오찬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 흐름에 있는 거다. 이번 달 안에는 또 민주당 원외위원장들을 초청해서 오찬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당 정청이 한 팀이 돼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의미가 크다. 그런 행사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견해를 듣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대통령은 혼밥한다 이런 얘기가 좀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지난 연말에 그러니까 지난달 27일에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전현직 국회의장들, 민주당 소속 초청해서 오찬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뜸 혼밥하시냐 주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희장이 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혼자 밥 먹는 것처럼 비춰줘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을 포함해서 각계각층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주문했댑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허허하고 웃어넘겼다는데 사실 뼈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그 전에 사실 저희 방송에서 제일 먼저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난달 5일 제가 찾아보니까 5일이더라고요. 평화민주당 정동영 대표가 출연해가지고 어저께 손학규 대표한테 들었는데 한배웅 신부님이 대통령한테 밥 혼자 먹는다. 그런 데들아. 이중전언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런 이야기가 꽤 돌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실제 여부하고 별개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는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최근에는 조금 이런 식사 정치가 좀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연말 연초니까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실제로 헌밥을 많이 하는지는 확인되나요? 저도 잘 모르죠.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건 공식, 비공식 그리고 반공식 정도 있을 거예요. 반공식은 뭐예요? 이런 거죠. 사전에 공지되는 것들. 앞서 말씀드린 국회의장들과 식사, 오늘 원내대표들하고 식사, 외국 정상 기업인들 혹은 현장에 가서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식사 공식. 공식이죠. 사후에 공개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제 장관들하고 사실은 어제 이런 식사 자리가 있었다라고 비공식 브리핑을 한 거예요. 이게 한 반공식이죠. 그리고 뒤늦게 알려지기도 하고 알려지지도 않기도 하는 게 비공식이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식하고 반공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비공식은 현재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이 비공식식사도 시간 지나면 좀 흘러나오거든요. 그렇죠. 대통령하고 밥 먹는 사람들 주위에 좀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족들한테라도. 그런 게 이제 막 소문이 퍼지죠. 역대 정권 대통령마다 또 성격이 다르니까 스타일 차이 같은 것도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대통령이 일이 워낙에 격무해요. 밥 먹는 것도 일의 연장선이고 우리 일반 우리도 별로 안 친한 사람하고 일 때문에 밥 먹으면 피곤하고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통령은 더 하겠죠. 그 극단의 케이스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예 집무실 출근도 안 하고 혼자 밥 먹는 건 다반사고. 박 전 대통령이 타의에 의해 다 드러났지만 말씀하신 대로 공식 행사 없으면 관저 집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도 말 그대로 진짜 혼밥. 식사 준비하시는 분이 차려놓으면 조용히 혼자 나와서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혼밥 혼밥 하는데 대통령이 진짜 혼밥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요. 조용, 부속실장, 부속실 이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밥을 먹죠. 혼자 밥 먹는 것도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조용히 혼자 먹고 싶을 때 자기 의지로 먹는 거지. 매일 자기가 원해서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특히 정치인이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도 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독특한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식사 많이 사람들하고 해라. 이건 결국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들어라. 이런 거 아닐까요?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고 이명박, 노무현 두 대통령 캐릭터가 정반대잖아요. 적극적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약식 회의를 겸해서 주요 참모드로 밥 먹으면서 오늘 일정은 어떻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아침 식사부터? 그렇죠. 공식, 반공식 외에 비공식 식사 자리도 많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비슷한 케이스고요. 또 두 사람은 비서실장 공관도 적극 활용했어요. 청와대 공관 많은데 왜 비서실장 공관을 이용해요? 바깥 사람들이 청와대 들어오기 불편하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그래서 청와대 주변에 안가가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죠. 이상한 독대도 하고 그런데 김정삼 대통령이 거의 다 없애버렸잖아요. 비서실장 공관이 청와대 담에 붙어 있어요. 여기로 사람들을 불러서 편하게 대통령이 식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노던 대통령 때는 이런 경우 많이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밥 먹자는 줄 알고 갔더니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서 놀랐죠. 사실은 제가 부른 겁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격이 없이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예고가 됐거나 안 됐거나 아무튼 식사 자리를 겸하는 그런 대화는 좀 더 깊이 가길 수가 있죠. 그렇죠. 대통령이 목적, 의식적 밥자리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는 대통령이 뭔가를 부탁하고 설득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꼭 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관직이 안 나간다. 강국기 부탁을 한다든가. 야당 임사한테 당부를 한다든가. 두 번째는 듣는 거죠. 참모들로부터 듣기는 바깥의 민심. 또 이제 특정 영역의 전문가의 조언 이런 걸 듣기 위한 것이고 그 밖에는 정말 친한 사람들하고 스트레스 해소. 물론 이 자리에서 민심 전달이 되는 게 많고요. 저는 그 친한 사람들하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자리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과거 사례들로는 어떤 것들이 좀 꼽힙니까? 노 전 대통령 시절에 이재호 전 의원이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시절에 사학법, 4대개혁 법안이 쟁점이 돼서 전국이 꽉 막혀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할 때 청와대에서 아침 먹자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긴장해가지고 갔다는 거죠. 나 양보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가니까 김한길 열린 우리당 대표도 와 있었다는 거예요. 노 전 대통령이 아침 먹읍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사학법은 김 원내대표가 좀 양보합시다. 여당한테 양보해라. 노 전 대통령이 사학법 하기 싫어서 양보하라고 했겠습니까? 경색된 전국을 깨려면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일화도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정동기 민정수석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했어요. 그랬다가 안 됐죠. 그렇죠.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공개적으로 회의석상에서 인사 철회를 요구했거든요. 총관대가 결국 수용했습니다. 그 일이 끝난 후에 지도부를 불러가지고 비공식 만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안상수 당시 대표한테 이만 보니까 당신 많이 컸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대통령의 권위에 더 이상 도전할 생각 마라. 뭐 이런 경고의 뜻도 깔려 있었겠죠. 이런 얘기들은 좀 지나면 딱 쭉 나오죠. 그렇죠. 후로 나오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이런 케이스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많이 알려진 것도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케이스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혼밥하시니까 이런 케이스가 없겠죠. 어쨌든 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여당 많이 만나고 있으니까 야당도 만나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식사정치, 식사정치에서 조금 대타협 같은 것도 좀 이루고 식사정치를 반복하면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